드디어! 뮤직비디오 저희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처음 봅니다 스태프분들이 보시길래 나도 보려고 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보면 안돼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와야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의 준비 됐어요? 준비합시다 떨리니까 빨리 해주세요 진짜 떨린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잠깐 멈춰봐 멈춰! 지민! 지민 맞았어! 뒷통수 맞았어요 연기하죠 JK 발댄트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명품연기야 오 석이형? 명품연기였어 방금 제이형 5가 나오네 오 싱겁게 주인공 표정 뭘 본거죠? 진영? 방탄주인공이라면 이 정도 표정을 해줘야합니다 진영 잘생겼다 진짜 잘생긴다 와우 오 티저 그 장면이네 네 그 장면이네 지민이 표정이 오 야 지민이 옛날에 멋지 지민이가 아니야 야 지민이 잘한다 와 얘가 바로 방탄주인공이네 우와 저거 정글이야? 아우 지민이 섹시하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지민이야 와 이게 많이 바뀌었어 레스터라든가 파트너 오 좋네 아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는 호비 역시 이번 노래의 주인공이라는데 오 활 쏩니다 저 역시 화랑인가요? 오 야 호비 발작이 맞냐? 와 누구야? 비야? 저 비야 비 야한대요? 진짜 잘 나왔다 와 제이킹이 웃었어 와우 정국씨 너무 야한거 아닌가요? 아 멋있네 와우 지민 뭐야 이거 뭐야 뭔가 봤죠? 아 아 아 코비를 맞추네요 코비를 맞추네요 오 오 오 야 코비를 에너지가 너무 척다 오 오 오 내가 바로 콕시가 나 메모랑 핫사탕 세트가 오 오 오 원샷 왔따가 형님 잔좀 해보셨나 봅니다 아 아 아 아 시민이 노렸어요 노렸습니다 지금 채끼라고 연습 많이 했을텐데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실수로 된거에요 안실수일까요 세트가 대박이다 오 뭐야 원래 이런 색깔 아니었잖아요 오 멋있다 여러분 색보정이 힘입니다 와 이거 뭐야 오 와 와 와 와 와 정국 언제까지 매달이 된거야 하루 부서진 아 와 진짜 잘생겼다 와 와 와 이 장면 누구야 이게 화두 영상을 우리가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이 장면 누구야 화두 영상을 우리가 따로따로 찍어서 아 이게 나오지 처음 보니깐 뭔가 근데 다 퇴근하고 형이에요 이거 아 나 촬영할 때 스탠바이프에 머리 부르셨잖아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황나가지고 지치고 있는거야 저거 아프긴 했는데 멋있다 아 이거 뛰어가는 장면이 기억나나 지금 아침에 찍었지 아 이거 슈가가 갈뻔했지 아 안돼 안돼 내가 했어 내가 스크링을 할 뻔했어 슈가 형 형 피앙으로 치는게 멋있어요 절대 아니지 형 피앙으로 치는게 멋있어요 슈가 형 진짜 잘생겼네 나 저거 아이가 하나하나 제일 잘생긴 두 명이었어 진형 진짜 잘생겼다 안무 확실히 좋아해서 피해 잘생겨서 하는거야 뭔가요? 아 B인가요 방금 B인가요? 아 이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키상 끝나는구나 여기서 아니야 마지막도 나왔어 아 훅이 남았구나 마지막에 여기서 엄청난 장면 아 내 인생 척키스신 아 내 인생 척키스신 인생 척키스신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석고상이 너무 키가 작았어 태형이야 어깨 되게 넓다 옛날 태형이가 아니네 나 방금 봤어 멋있네 야 멋있다 대단해 지민이 지민이 야 지민이 다했네 이번에 뭘 하는 거야 이번엔 지민이의 노래네 아 이번에 호석이 형이 노래죠 아니 아니 모기 노래지 역시 아브라클사스 아 브라클사스 어? 끝난다 끝난다 실제로 저거 뭐 끝 낸거예요? 와 대박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대박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찍은 뮤직비디오 중에 되게 퀄리티가 있었습니다 되게 퀄리티 있고 웅장하고 뭔가 이제 우리 첫방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합시다 우리 저희는 지금 이거 찍고 바로 안무는 스포으로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우리 파이팅! 방탄소년단 파이팅! 대박입니다 빗땀 너무 파이팅!